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미얀마 가서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제 강의 들으실 때 낯설어 하시는 게 알아차림도 무상한 거 아닌가요? 알아차림이 참납니다 그러면 열반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무상한 건데요 라고 교육받거든요. 그때 그 무상한 알아차림은 이거예요. 애고의 알아차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빠사나 하시는 분들 수련은 이거거든요. 숨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압니다. 나갈 때 나간 줄 압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이건 역시 다 대상 있는 알아차림이죠. 이건 다 애고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참나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참나가 보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이미 이원성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구분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수련하느냐. 그럼 이분들은 우리는 바로 몰라하면 되죠. 몰라하면 바로 참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빠사나 하는 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을 중시하니까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다가 열반은 어떻게 만날까요? 이분들은. 알아차림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 사라질 때 열반이 드러나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 개념으로는. 열반, 저 열반 증득했어요. 어떻게 증득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호흡이라는 대상도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반을, 열반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열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누가 아는데요?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순수 알아차림.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문파마다 알아차림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문파도 있어요. 그게 열반에서 바로 알아차림이. 이걸 열반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이것만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반 상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 합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애고성이 아닌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 안 부르는 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도 괜히 그분들이 열반이 뭐야? 열반은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 땡! 그럽니다. 기다렸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알아차림을 고작 알아차림 따위를 열반으로 알다니. 말립니다.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그게 너가 아는 알아차림은 대상이 있는 거지 나는 대상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서로 알아두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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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